국제통화기금 IMF가 통화 긴축 등의 영향으로 올해 세계 경제성장 전망치를 3.6%에서 3.2%로 낮추면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 역시 하향 조정했습니다. IMF는 세계경제전망보고서에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.3%로 제시했습니다. 이는 IMF가 지난 4월 전망한 2.5%보다 0.2% 포인트 낮아진 수치로 미국과 독일,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소폭 조정됐습니다. 기획재정부는 4월 이후 실시된 2차 추경 효과 등으로 여타 주요국 대비 성장률이 소폭 조정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.